Q. 랜덤 플레이 이쪽입니다 네 어 네 아 조금만 해 지금 뭐라고 엄마야 그게 나한테서 바로 댄스 바로 댄스 댄스 포가 왜 그런 줄 알았어? 댄스 포가 랜덤 플레이 랜덤 플레이 스타트! 엄마 춤을 추고 엄마 엄마 승조야 점수 드릴게요 승조야 점수 드릴게요 승조야 점수 드릴게요 승조야 점수 드릴게요 포장 연기가 중요해요 지훈 장소 드릴게요 누구 좋아하지? 누구 좋아하지? 누구 좋아하지? 뭐하나 드릴게요? 오차다! 뭐하는거 좋아? 오차아 이제 순위 한 번만 드릴게요 아아 너무 좋아 미쳤어 좀 더 미쳤어 너무 미쳤어 나를 안아가서 너무 싫게 그 나로 다시 누라볼게 도검의 채널 도검 없어요? 없어요? 이거로 유일아 봐 그새 미쳐놈을 찾지 못했어 그새 미쳐놈을 찾지 못했어 그새 미쳐놈을 찾지 못했어 우린 배우는 못다 하하하하하 내가 일단 이러고 들어와 이놈아 에? 네 흥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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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흥믿 흥 흥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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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군 안녕 아 여기다 여기다 뭐 Hal 아니요! 아직 흔들려! 다시 가! 다 알아! 다시 가! 아! 좋다! 좋다! 승관 들릴게요! 승관 진짜 미련을... 승관 진짜 나왔어요! 미니언기 그렇다! 부탁뷰 오빠가 귀엽게 오빠가 귀엽게 우정한 사람은 우정한 사람 없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땀 흘림을 열심히 해둔 승철, 순영, 사무엘 또 누구 자기가 오늘 연습해서 열심히 했던 승과 원우 원우까지 저희가 점수 누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승철 점수 누릴게요